제목은 주보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이고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56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워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석의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설리지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던져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고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야 또 구약의 제사의식에 예표된 자 또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문에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쫓겨나간 염소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버림받은 염소와 같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버리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국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원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은청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실제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몇몇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 버리워져서 자기 백성들과 완전히 지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추방당하신 것입니다. 구약식 성경에 보시면 대속죄일날 염소 한 마리를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함으로써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저 광야 먼 곳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추방시켜버립니다. 그걸 지금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으로 추방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택한 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단절되어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예표를 예수님이 이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토록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의리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고통임에 틀림없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은 구약 성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희생제사의 한 부분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선고해보면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염소가 예루살렘 성문 밖의 광야로 쫓겨나서 저주를 받게 되는 희생의식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의 염소와 같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 광야로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때는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불법 고초와 시문을 당하신 후였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셨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주무셨죠. 채찍의 40대를 맞으셨지요. 그래서 무척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실 장소까지 십자가를 운반할 수 없다고 그것을 알고는 군중들 가운데서 대신 십자가를 저줄 사람들을 찾고자 했지만 십자가에 손을 대고자 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손만 대도 저주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아무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이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강제로 시키는 바람에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마지못해서 짊어지는 브레네 시몬을 예수님께서 구하셨을 때 그 보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편에 서서 따라갔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 수치를 안겨준 로마 압제자들을 저주하고 또 앞서가시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이 브레네 사람 시몬은 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운반하였다는 사실을 큰 연관으로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뒤에서 십자가를 운반하는 시몬의 모습은 하나의 영상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한다는 모습을 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병들이 골고돌하고 불리우는 언덕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구레네와 시몬과 함께 이 무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주 예수님께 슬게탄 포도주를 줬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보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마취제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을까요? 충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봐야 되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그 저주와 심판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남김없이 받으시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시기를 거절하자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이제 진실로 주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도 땅도 예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해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은 한몸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범죄자의 수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를 원할 때마다 십자가형의 사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우리 죄악의 수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제거되어야 될 것임을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이 자가 이건 백성들이 그에게 저주를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욱 절실히 그의 마음에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둣은 군병들이 제비뽑아 나누어 가셨습니다. 이것도 구약성경에 예언된 성체죠. 10편 22편에 나의 거둣을 제비뽑나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취급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열매 없는 삶이었던가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과 그가 자기와 더 이상 아들로서 관계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느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명패로 쓰인 글은 사며들리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고소하였던 죄명이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이제 죄패가 십자가 위에 붙여지죠. 이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자를 봐라. 이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못박혀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주셔서 와서 그렇게 하는데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내세운 자가 흉악한 범죄자들 사이에서 그의 생을 마치더니 정말 언뜻 보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참 우스꽝 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여전히 그 십자가 둘러싸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한 거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 말을 들먹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근데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자라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당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가장 저주받고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런 당신의 마지막을 봐라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롱 가운데서 주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더욱더 강렬하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내가 느끼고 절망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 조롱과 그 비참한 그 조롱이 예수님의 버림받은 저주의 그 감각 이라 그럴까요? 그 감정을 예수님이 더 그냥 다 한 몸으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고독감을 느껴야만 됐던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십자가에 있는 동안 주 예수 그 이소 께서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갈망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영혼부터 영혼까지 단 한순간도 요 때만 빼놓고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오고 갔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의 사랑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고가면서 그 사랑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추측하고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며칠 끊어져도 담당하다 이러고 말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순간도 끊어지면 이게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갈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동안은 지상에서 분명히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조금 더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을 못 느끼신 거예요. 이걸 상징이라도 하듯이 날은 어두워졌고 빛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심령으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 가야 했던 겁니다. 심령 영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못 느껴지시니까 그냥 어둡고 캄캄함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철저하게 느끼시고 맛보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는 그 깜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빛은 0.0000001도 없는 그 깜깜함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시는 그 저주의 깜깜함을 우리는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상상 해볼 수 있을 뿐이죠. 그 저주는 정말 어마무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버림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신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9시에 못 바뀌셨죠? 3시간 지난 12시에 태양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과연 일어날 만한 일이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도 되시지만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니까 태양인도 어찌 어두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때문에 그 고통이 모든 사람의 눈으로부터 가리워져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깜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커다란 공포가 예수님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공포도 우리 대신 받으신 공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는 단절돼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공포. 지옥으로 우리가 던져지는 그 공포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세 시간 동안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예수님이 맛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부터 영혼이 분리되면 그게 뭡니까? 영혼한 어둠이고 영혼한 죽음이고 지옥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다른 혹시 교파는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보지만 우리 계신교에서는 지옥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이 공포와 저주가 바로 지옥 그 자체였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괴로워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지 이유를 몰라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과 그 죄악의 넓이와 깊이를 충분히 맛보셔야 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중악감에 견디다 못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죄로 말면 진노의 중악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택한 백성 모두의 죄를 짊어치셨기 때문에 수천번 수만번 죽으시는 그 죽음의 중악감을 예수님이 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신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이제 절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셨을 때 수천번 수만번 죽은 것인가 다름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부분적인 버림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영적인 어두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라도 부분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질 때는 일반 은총의 빛이 완벽하게 끊어집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순종하심으로써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죽음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한 죄인이었죠.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동의 서에서 뭔가 멀리 옮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 저 멀리 염소를 추방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하나님이 멀리 다 옮겨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 짊어주셔서 예수님이 다 당하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즉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고난을 다 감수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에게서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갈 때 뭐가 끼가 살이 끼지 않은 날 결혼할 때도 다 보죠. 저주가 따라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봅니까? 저주가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잡은 날이 복된 날이고 모든 날이 예수 안에서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잠시 하나님과 좀 멀어지거나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때릴 수가 있어요. 다위처럼 그러나 그것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철저하게 회객해 하시고 다윗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더 언정케 하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잠시 멀어진 듯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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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단절되는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붙들어주시고 일시적인 징계를 통해서 일시적인 징계를 왜 해주실까요?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를 잘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부르셔서 더 깊은 교제 더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더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 땅에 어둠이 이마자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했느냐 알릴릴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 섞인 조소를 하는 거예요. 장애들의 공포를 보통 분을 우리가 죽인 게 아닌 모양이다 하는 공포도 있었을 거고 온 세상이 깜깜하니까 얼마나 공포가 임했겠습니까. 그런데 조롱으로 이걸 이겨내기로 한 거예요. 엘리엘리 사박다니까 보자. 엘리아가 내려와서 구해주나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이 참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많은 사람이 신포도주를 머금게 한 해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마시우려고 할 때도 놔둬라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엘리아를 보내셔서 도와주시는지 그럼 보자. 이것도 조롱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지금 광박하게 닫혀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뭔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뭔가 겸손이 그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조롱 섞인 말로 끝까지 강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머리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권한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권한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주님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 되었고 그 해방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하늘과 땅도 그분을 버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도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랬죠. 왜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만물이 너희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만물이 너희의 것입니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온 하늘과 땅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고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제림하셨을 때 완벽하게 성취가 되죠.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6시간 동안의 고난을 당한 연후에 예수님의 운명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죽음의 세계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던 그 순간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로 인한 죽음이었고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상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셨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중간에 서서 모든 저주로 홀로 짊어지고 가셨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었고 그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어떻게 사랑과 친밀한 은혜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다시 찾아오시고 이제 완전한 교제를 나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표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 뒤에서 가려진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아주 좀 이 휘장 때문에 자유스럽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하나님 백성과의 교통이 잘 안 이루어졌고 이렇게 충분히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죄와 저주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면 이 죄와 저주가 싹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휘장 뒤에서 나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말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휘장 뒤에 사시는 거하시는 감추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주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막 자기의 몸을 보였다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와있죠. 이건 뭘 보여줄까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적으로 약간 맛보기로 잠시 좀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막 움직이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만물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에 예언적으로 이렇게 맛보기처럼 어렴풋하게 그날의 영광을 이렇게 잠시 좀 어렴풋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기로 어떤 성경학자는 엘리아와 애녹처럼 승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호기심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찢어진 휘장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말며 죽음은 정복되었다. 마지막 날 죽음은 완전히 저주가 제보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죽음이 정복된 거나 마찬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할게 백부장이 있는 진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네라고 간혹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신들의 한 존재로 한 영어 신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신들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런 고백이라고 보는 게 저는 그게 좀 맞다고 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끝에는 깨달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진실로 그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찌 됐든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거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여인들이 나오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그를 섬기던 많은 여인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죄물의 죽음이었음을 이제 후에 며칠 뒤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야말로 진실한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끝에는 단순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 나의 저주를 대신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장이 가로막이 다 사라지고 언제든지 아버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내 기쁨을 찬미의 제사를 아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축복을 십자가가 가져왔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기뻐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